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인사를 드립니다 의자 높이도 바꾸고 뭐 조금 더 파이팅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잠깐 얘기해 보고 나서 오늘의 아마존 소식은 3분기 실적을 갖고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든 생각을 가지고요 일단은 제 포트폴리오 변화입니다 마이너스를 세게 맞았죠 그런데 저도 입금되는 기업들마다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금액을 송금받다 보니까 정산일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월말과 월초에 두 번 받기 때문에 월급날 외에는 사실 중간중간에 포트폴리오를 변동하는 일이 많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월급이 들어오고 나면 그날의 장이 어쨌든 좋게 받던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끝내는 편입니다 요즘같이 세일 구간일 때는 기분이 좋죠 이런 때는 기분이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어쨌든 오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고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월급이 들어오면 그날 장이 어떻든 간에 좋게 받던 기업들에다가 투자하고 끝내는 편입니다 어제는 거래일 기준으로 28일 날 특히 다초가 박앤세일을 했던 날입니다 한 5%인가요? 그 정도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때 167.5달러 정도에 5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주가 추가되었고 매수에 여기다가 넣었는데요 뭐 노리고 한 것은 아닌데 그 다음 날에 바로 많이 올라가면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때가 또 이제 세일 기간에 살 때의 기쁨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에는 인텔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뭐 사람인지라 AT&T도 가끔 보기도 하고 이런 식인데 뭐 워낙에 요즘에 재생에너지로의 모멘텀이 세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거의 확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의 아마존 얘기를 해보죠 3분기 실적 발표와 컨센서스 그리고 어닝콜에 나왔던 내용과 프라임 멤버십 등에 대해서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아마존 실적을 요약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2분기 실적과 한번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2분기는 890억 달러 순수익도 52억 달러 이 정도로 굉장히 이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프라임 데이가 잘 아시다시피 10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가 조금 더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매출액 세그먼트별로 지역별로 이 세일즈를 나눠보자면 북미에서의 수익이 61% 이전 분기에도 62% 대략 이 정도를 항상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해외 매출 뭐 여기에는 이제 동남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여기서가 26% 이전에 25%였음을 감안하면 1%포인트 정도 조금 더 해외 매출이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AWS는 12.5%를 차지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아웃룩 전망이라는 뜻인데 이전에 3분기를 전망했던 것부터 한번 보시죠 이전에는 870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까지를 예상했으나 이제 실제로는 961억 달러가 나왔고 영업이익도 20억에서 50억 정도를 예상했으나 62억 달러가 나왔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은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를 이기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아웃룩에 언급되고 있는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양쪽에 둘 다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CEO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공헌하고 있다 이렇게 피력하기도 하고 3분기 어닝콜에서도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반독점법으로 오는 압력을 해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고용을 하고 있다 이런 그래프로 한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이를 전년동기 대비 실적 YOY라고 하죠 그걸로 비교를 해보죠 이거는 시킹헬파 자료고 제가 유료로 구독을 해서 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 3분기부터 자료를 한번 보죠 9월의 자료인데 당시 매출은 699억 달러였고 여기서 따지자면 69.9가 되겠죠 현재는 960억 달러로 매출은 3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순수익은 당시 21억 달러 수준에서 지금은 63억 달러로 거의 3배가 되었고 주당 순이익도 2019년 3분기 기준 4.23달러에서 지금은 12.37달러로 약 3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커머스가 아직도 올해 초 기준으로는 이커머스가 전체의 미국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아직도 시장 침투율이 낮은 수준이죠 AWS까지도 나중에 이쪽의 진가도 충분히 발휘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가장 큰 시장 자체도 앞길이 창창한 그런 모습이죠 영업이익도 현재는 62억 달러이지만 작년 이맘때를 볼까요 이때는 3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약 2배 정도가 되었죠 물론 이제 아마존은 프레키시플로어라 그래서 잉의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기업이 매출이 37% 늘어나고 순수익은 3배가 되고 EPS도 약 3배가 되고 영업이익도 2배가 되었음을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꽤 커다란 도약의 원년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수치들입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보자면 중요한 것은 일단 AWS의 성장이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클라우드에서는 일단 많은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트너에서 매직 쿼런턴트 2020에 의하면 클라우드의 리더로서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 나가는 것이 AWS입니다 이런 인포그래픽이 나찬해주는 것처럼 지금의 3개 기업만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스타링크와의 협력을 얘기 드린 바 있고 구글은 예전에 전의 학습을 통해서 얘기 드린 바 있었죠 그 중에서 AWS의 장점을 보자면 고객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엔드 투 엔드라 그러는데요 엔드 투 엔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아마존에 한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부이기도 하죠 여기에 보시면 오퍼레이팅 인컴이 AWS에서만 35억 달러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죠? 전체 영업이익이 63억 달러였음이 기억나시나요? AWS에서만 나오는 영업이익이 전체 아마존에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죠 이익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또한 서드 파티입니다 이쪽은 직접 제조업체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고 그리고 서드 파티는 옥션이나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처럼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인들 셀러가 팔고 올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여기서 올리는 것에 한해 프로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해서 대신 물류를 해주기도 하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파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물류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번 분기에 특수했던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했던 재고자산은 많이 소모되어서 줄었고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도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좋아지길 바라지만 다수의 보건의료 관련자들이나 그런 객관적인 정보들을 종합해볼 때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는 지금의 바이러스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이 아마존이 애플을 뛰어넘어 1위 기업이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3분기에 최종 업데이트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아직 아마존의 이커머스는 필연적으로 광고까지 따르게 되죠 특히 이 광고 정도는 알파벳이나 페이스북과는 또 다른 분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광고는 조금 더 폭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드파트셀러를 통해 물류 비즈니스도 하고 아직 중국이나 한국 수준으로의 침투율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커머스 자체의 시장도 성장을 하고 클라우드 사업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멤버십까지 아직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기업이라면 다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 소개를 드린 바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투하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다가 이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JP모건은 아마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투자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4,000달러를 유지했는데요 그 당시 종가가 3,200달러 정도였으니까 약 25% 정도 룸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바라봤으며 그리고 4분기 역시 기대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람은 편리함을 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전으로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성페이나 그 외에 페이류를 쓰고 나서는 카드를 다니고 그렇게 결제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맥힌지 내용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만으로 보자면 이커머스의 시장 침투율이 이전에 10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성장률을 다 3개월 안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마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탑 아이디어는 아마존이고 올해 무려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미국의 상무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2분기에 25.5%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커머스 시장인데요 그런데 3분기가 됐으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이 조금 더 열렸고 그러면 매출 증가세가 떨어졌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 증가세가 150BP 베이시스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1.5%포인트 하락했다는 것이고 24%가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는 뜻입니다 요약해보자면 3분기에도 이커머스의 매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는 사람들은 이커머스로 정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에 대한 의견은 제가 다 읽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CNBC의 인터뷰 중 하나였는데 이것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루 벤처스의 진 먼스터는 인도 사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도의 이커머스는 아마 이 세 기업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립카트와 아마존, 지오마트이죠 이 지오마트는 뭐냐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인도의 전통적 재벌 같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슈카월드의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링크를 여기 오른쪽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거래로 인해서 퓨처리테일을 지오마트 쪽에다가 붙임으로써 이커머스로 확 도약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존으로서는 호재겠죠 아마존은 현재 미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시장이 인도와 동남아 시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진먼스터도 아마존의 인도 사업부가 향후 5년간 15%에서 20%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죠 3분기 어닝콜 내용 중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냥 흰색으로 칠하는 것보다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넣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 보는 편입니다 다른 데들이 보더라도 넷플릭스만 한 것이 없다 그리고 집에서 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결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좋게 보는데 이와 비슷하게 프라임 비디오에게도 좋은 한 해였습니다 프라임 비디오를 시청하는 프라임 회원수가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시청시간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홀푸드마켓이라 그러죠 식료품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료품은 충성도가 높습니다 한 번 결제했을 때 거기가 괜찮았다면 그곳으로 이제 믿고 사게 되죠 그런데 매일 배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송하다 보면 다른 것들도 배송을 시키기 때문에 식료품을 잡는 게 꽤나 중요하고 신선함을 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도 높은 편입니다 쉽게 후발 주자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길게 표현은 돼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3분기는 주로 물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의 수요 정점의 피크에 대비하겠다는 의미이고 바이러스 때문에 비용이 들었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올해에는 굉장히 많은 직원을 채용했다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드러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분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물류 부분에서 투자를 해온 것이 이제 3분기와 4분기쯤에 대부분 오픈된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올해 총 풀필먼트가 면접 기준으로 거의 50%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몰리는 한 해였고 그래서 물류 쪽에 맞게 그에 맞는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풀필먼트는 원래 이행, 실행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월마트 시대에는 창고 개념으로 혹은 로지스틱스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커머스 쪽을 만나서 굉장히 많은 SKU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1999년 아마존에서 물류를 넘어 이커머스 고객의 전 주문 과정을 수행하는 센터라는 의미로 풀필먼트 센터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정의가 생겨났습니다 그에 이어서 AWS에도 많은 수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수요도 좋은 의미이고 영업마진도 대략 25%에서 26% 정도 될 거라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프라임 이 구독 사업도 성장성이 좋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 멤버십 수 자체도 꽤 매력적인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그래프인데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을 기록한 바 있었죠 그래서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1,4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서만 한정된 멤버십 수인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리서치 사이트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였는데요 아마존이 9월 기준 프라임 멤버십으로 1억 2천만 명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올해 2분기를 놓고 본다면 프라임 멤버십으로 결제한 금액들이 아마존 쇼핑의 65%를 차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평가로 가입을 했더라도 64%가 유료로 전환했다는 것인데 64%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전환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가입률도 드라마틱하죠 1년 후에 재가입률 93%, 2년 후에는 재가입률 98%로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아마존 자체의 유의미한 성장 동력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아마존 소식을 정리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